아이고 참네 목사님들 이 더운 날씨 뭐 하십니까 지금 오 목사님 어서와요 우리 가을 명랑운동회 준비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덥죠 밖에서 운동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혹시 명랑운동회도 밖에서 하나요 목사님 뭐 좀 잘 모르시네요 전혀 걱정하지 마이소 저 따라오십시오 뭐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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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점프하는 겁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짠 자 보십시오 아 여기가 정교인 명랑운동회 할 장소입니다 우와 넓죠 예 여기는 실내라서 햇빛 걱정이 없습니다 햇빛 날지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시원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깝고 여러가지 시설이 참 좋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경품이 부짐하답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이엔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시간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지금부터 달력에 큰 동그라미 치십시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큰 유니 table 예 주일이야 됨 이즈 Eddie